오늘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 우리가 늘 알고 있다시피 예배 성공이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이요 인생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계속 드리는 매번 드리는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 성공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성공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성공하는 최고의 비밀과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떤 환경에서 어떤 형편에서 살아오셨던지 간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답을 얻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또 놓쳤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예배 시공간 초월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문제가 오고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다 옵니다 누구나에게 다 와요 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 옵니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늘 문제 갈등 사건 사고 늘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누구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누구나 다 온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다루며 갈 거냐는 다른 얘기에요 문제 갈등 속에 맨날 빠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생기면 이게 요만했던 게 부풀려져요 원래 아닌데 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엘리야 시대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엘리야와 같습니다 라고 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면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하면 비가 오기도 하고 850대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영적인 대결을 해서 승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큰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자체가 악한 사회,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시대 이스라엘 나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왕 자체가 왕이 법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와라 잡아 죽이던 그런 시대에요 얼마나 큰 핍박입니까? 그런 어려운 시대 거기에 이세벨까지 왕비까지 일어나서 저 엘리야 잡아 죽이자 이럴 정도로 어려운 시대였어요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도 삼단체가 일어나고 종교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엘리야 시대에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였어요 큰 응답 받고 나서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응답이 영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응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응답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850대 1로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누가 봐도 승리할 만큼 응답을 받았는데 그때 이 악한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내가 저 사람 잡아오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럴 정도로 이세벨이 저 엘리야 한 명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가 너무 낙심해서 절망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다 엎고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제 속에 빠지면 나밖에 안 보여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을 거 없는 것 같고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차라리 이제 나는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절망의 자리에 가면 죽고 싶잖아요 얼마나 이 엘리야가 죽음의 코너에 물린 거예요 진짜 막 군대를 풀어가지고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 엘리야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엘리야는 그 모든 절망 모든 죽음의 위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방으로 확 둘러싸인 것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엘리야가 신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그 절망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그런 사면 초과의 그 위기 속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호랩상까지 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지금 엘리야는 끝내고 싶었어요 끝내고 나는 이제 천국 가면 좋겠다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떡과 물을 먹여가면서 사십 주야를 데리고 갑니다 호랩상까지 그 모든 시간 시간 엘리야가 계속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은 또 우리가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사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풀어갈 거냐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우리 앞에 오는 크고 작은 사건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음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신음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체험하는 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냐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딱 서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굉장히 개인 개인 개인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나를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나를 모를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십니다 첫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혹시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병든 자가 있냐 교회 장로를 청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합심기도 해줘라 중보기도 해줘라 우리 교회 안에 병든 자 연약한 자 있냐 여러분이 진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니 연약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거다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냐 됩니다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불신하게 소리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건져낼 거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을 거다 우리 죄를 짓잖아요 지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 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를 우리가 해주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고보 1장 3절로 8절에도 우리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시련이 와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왜 있습니까 이런 시련이 오니까 믿음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온전케 만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 그냥 참으면 병납니다 그냥 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를 하게 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릇도 준비하고 우리의 믿음을 또 경고하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얘기예요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다 가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계속 원망하고 계속 염려하고 불신앙한 자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 놨냐 왜 홍해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놨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시키냐 올 때마다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문제 사건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아멘 홍해가 왔다 홍해를 건널 기회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될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꺼내가지고 400년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잖아요 계속 원망하면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딱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대성통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데려다 놔서 이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볼 거냐 아니면 이 홍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할지 우리가 기다릴 거냐 이걸 봐야 돼요 계속 불신앙하는 자 건너면서도 이게 지금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건너면서도 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능력을 보면서도 이게 지금 능력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불신앙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열이고 돌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불신앙하니까 입만 열면 걱정하니까 염려하니까 야 저기서 돌 던지면 어떡하냐 돈다고 되냐 이러는 거 돈다고 되냐 우리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되냐 뿌리 깊은 불신앙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 불신앙하는 자 결코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체제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걱정한다고 안 되잖아요 우리 해봐서 다 압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옛날에 3박 4일씩 한 달씩 고민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써도 안 되는구나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냥 오히려 오히려 그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고백을 잘해야 돼요 10편 23편에 다윗이 다윗도 죽음의 위기에 몰렸어요 사우랑이 다윗 이겼잖아요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에게만 표창창 주고 상 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우랑은 천천히고 사울도 잘하지만 다윗은 더 잘한다 이 말에 시기심이 무서운 거예요 시기심, 질투심 이 시기심 때문에 이 사우랑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완전히 사우랑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한 고백입니다 잘나갈 때 한 고백이 아니고 죽음의 이 골짜기를 걸어가는 이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멋진 고백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믿음의 상태냐 불신앙의 상태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윗 인도했어요 멋지게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겐 세임을 주시겠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세임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세임 필요하시죠? 하나님 세임이 날마다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비밀에 딴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세임을 주시겠다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자빠지는데 애들도 피곤하고 큰 힘 있는 사람도 넘어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세임을 주시려다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세임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세임을 주시려다 피곤하십니까? 아, 여호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직이라고 해서 오직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세임을 주시겠다 하나님 주세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자기 부하 중에 한 명이 중풍병으로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그걸 안 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이 신아 하나가 지금 중풍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를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나도 위로는 상사가 있고 아래로는 신아들이 있는데 한마디 말만 하면 다 따라한다 내가 말 한마디면 신아들이 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와서 좀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와서 좀 해 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가겠다는데도 이 백부장이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갈 때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 니 하인이 낫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백부장의 하인이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그 시간에 백부장의 하인이 낫았어요 이 믿음 말씀만 내가 믿을 때 말씀만 마음에 담아도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 역사 아십니다 아멘 뭐가 마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마가복음 5장에는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온갖 좋다는 거 다 해보고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도 내 병이 치유되지 않아 그런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병을 낳을 수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사람들을 많은 틈바구니에 쫓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도 안 했다니까요 이 여자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속에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그런데 만지는 순간 몸에 병이 딱 나왔다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밀치고 그러냐 사람들이 얼마든지 만질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의 모든 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만 드려도 내가 기도만 해도 내가 아멘만 해도 내가 딱 마음에 담기만 해도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늘 백부장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회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의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의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면 의인이죠 누가 죄인이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의인 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지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중에 큰 능력은 성결입니다 성결 뭐가 성결입니까 뭐가 성결입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이 하나님 바라보는 게 성결이에요 우상 섬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내 속에 주인된 것 세상을 향하여 구별된 것 우리가 회개 이러면 자꾸 윤리 도덕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결을 가늠하지 않고 깨끗한 거 정절을 지키는 거 기본이죠 그걸 우리가 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윤리적인 죄를 지키는 것 기본 기본 중에 기본 하나님 앞에 성결한 거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요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성력 인도 받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는 거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우리의 모든 죄를 벗어버리는 거 원죄 우상 숭배죄 자범죄 이걸 다 해결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죄는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원인 이후 멸망을 초래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곳이 뭐냐? 죄예요 죄 내가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계속 내 안에 이런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원죄 원죄 사단에게 속은 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죄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또 자범죄 자범죄 회개해야죠 자범죄의 원인 원죄 우상 숭배죄 이런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습니다 아멘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단을 이기신 참 왕 그리스도 하나님 인마누엘 구원의 축복 누리는 참 선지자 회개의 기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잘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 불신앙하는 거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능력 있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엘리야도 두렵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성정이 같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 이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결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지금 이런 자연도 움직일 만큼 하나님 옆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기도했어요 일을 행하는 여우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우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 인도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분도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우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환경을 사람을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다른 방법 있으면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딱 붙잡기를 바라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적용 나의 삶에 나의 상황에 나의 사건에 불신앙은 모든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합니다 이미 다 왔는데 모르게 만들고 우리에게 지금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뭐가? 불신앙 안 믿는 데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불신앙은 계속 불신앙 불신앙 불신앙은 항상 공격해와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신앙을 이기려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유혹 나태를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불신앙 생각을 통해 마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불신앙 이 나태 유혹을 이기려면 바꿔야죠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말,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다 바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의 망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오래된 오래된 고린도우서 10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 체질, 불신앙의 체질 이런 모든 흑암의 망대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어요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고 마음 비우고 한단 말이에요 종교하고 결국은 우리 안에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의 세간을 가져오겠냐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가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흑암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무너뜨리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영적 신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신분 영적인 권세 회복하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여러분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망대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번 한 주도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염려, 걱정, 불안, 부려움 다 버리시고 계속 성삼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자의 능력이 내 안에 시대 바꾸는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 위로 붙어주시는 오력이 내 안에 사단 권세에 결박하고 이기는 우주의 능력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7망대 계속 가지고 삶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바라보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고 낮에 모든 생각 모든 문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삶집중 이게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세팅을 바꿔주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24 행복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24 기도하면 이게 문제 갈등 위기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 홍해 체험해요 여리고 체험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모든 불신앙의 망대 싹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번 한 주 우리 안에 불신앙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불신앙의 흑암의 망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는 기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